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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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긁는 게 없으신다.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이게.. 하..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국법급이야 중국에서 뭐.. 사실 몰래 가져온 겁니다 항상 올리시면 큰일나는 거 아니고요 아아.. 몰라 사람들이 이거 물 보면은 완전 노래돼요 금세 때 그래서 옛날에 황실에서 차 같은 거 마실 때 이렇게 물을 여기다 붓고 이게 색이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그 차를 마시고 그랬던 거야 아아.. 차가 못 마시게 됐었는데 응 이거 얼마인지 알아? 아.. 국법급이라고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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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싸요 저 동그란거 차팩 있잖아 아.. 저게 얼마짜리인지 알아? 아.. 아.. 만원.. 만원? 하하하하하하 아.. 1억 5천만원짜리 비싸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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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 아.. 아.. 그.. 아.. 칭근보다 조금 더 싼 금 2개 1kg짜리가 얼마인 줄 알어? 8개 아.. 그래서 감정가는 얼마? 감정점점 다시 원래 입도 지금 바뀌고 있지 7, 8천 7, 8천 낙찰됐습니다 계좌 줄테니까 입금하고 가세요 사실 나도 몰라 이게 버튼트리용 음식이야? 서류나 아 진짜 잘했어 말도나 나도 너무 간거 아니에요? 너무 갔나? 새끼야 새끼 지승이도 많이 뭉쳐있죠? 지승은 정말 부드러워요 힘들어 안돼 언제나 터질 것 같아요 맞아 crow swiss Anthony 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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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